야 우리 중간고사 한 달 남았어 응? 뭐였다고 그랬어 시험이야 하.. 나 진짜 이번에 열심히 해서 꼭 반 1등 할 거야 응? 근데 너 반에서 나랑 비슷하게 19등 정도 하지 않았어? 야 아니야 나 진짜 달라질 거야 그럼 너 바로 스크 가는 거야? 근데 또 공부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래서? 흠 아 우리 마라탕 먹으러 갈래? 그거 먹으면 진짜 집중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매콤한 게 땡기긴 하는데 난 떡볶이 먹고 싶어 야 우리 그럼 마라 떡볶이 먹으러 갈래? 응? 마라 떡볶이? 응 요즘 SNS에서 엄청 뜨더라고 아 나도 아직 안 먹어보긴 했는데 대박 맛있을 거 같지 않냐? 마라 떡볶이는 못 참지 당장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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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재밌는 거 같아 우리 마라 떡볶이만 먹을 거야? 아니 사이드로 튀김도 시키자 야 나 김말이 먹고 싶어 그럼 마라 떡볶이랑 튀김 마라 떡볶이랑 김말이랑 야끼만두 이렇게 먹자 오 천재인데? 하 이 정도는 까미지 나 물 떠올 건데 너 물 마실래? 응 차가운 걸로 오케이 고마워 어 죄송해요 괜찮으세요? 네 괜찮아요 아 뭐야 뭐야 저 여자한테 친절하게 대하면 어떡해 저 여자가 반하면 어쩌려고 아 귀여워 야 그런 거 아니야 저 여자가 계속 오빠 쳐다봤단 말이야 오빠가 너무 잘생겨서 피곤하니까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미워 고마워 주문하신 마라 떡볶이랑 튀김 나왔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아 진짜 대박 떡볶이 별가루 튀김에 찍어먹을까? 너 찍먹어구나 응 와 진짜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뜨겁고 찍어먹어 찍어먹어 아니 겉에가 진짜 바삭하고 안에 이거 떡이 진짜 쫄깃해 고향도 예쁘지 않냐? 응 먹는 맛나? 와 이거 완전 고소해 미쳤어 맛있지? 응 장면도 추가했지롱 와 대박 이거 진짜 맛있겠다 미쳤어 응 미쳤지? 미쳤지? 진짜 새거라 완전 맛있어 응 소리 들었어? 응 완전 바삭해 진짜 바삭해 아 김말이 먹어야지 야 이렇게 맨날 새기릉으로 가라시켰던데 응 근데 오늘 소리 들었어 광고? 견눕 부사하고 완전 바삭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응 응 맛있지? 이거야 다시 먹을 수 있을 거 같아 다시 딱 시작해 맛있어 응 무섭고 먹어 여기 떡볶이 그냥 기본도 맛있을 거 같지 않아? 응 야 근데 저기 체다치드 떡볶이도 있다 어? 여기 로제 떡볶이도 맛있을 거 같지 않아? 나 로제 떡볶이 진짜 좋아하는데 다음에 같이 먹으러 오자 어 완전 좋아 난 춥지 근데 저기 저쪽 테이블에서 여자분 자꾸 째려보시는 거 같지 않아? 응 너도 느꼈어? 응 뭐지? 왜 시비지? 너가 너무 예뻐서 그런 거 아니야? 야 조용히 해 야 너가 훨씬 예뻐 진짜? 너가 더 예뻐 그렇게 크게 말하지 마 알겠어 아 뭐야? 왜? 아 내 눈 둘이 커퍼 있어 아니 우리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견제하시는 거 같은데? 등당하다 우린 그냥 매니포만 보고 있었는데 그니까 아 배불러 다 먹었어? 응 우리 이만 일어날까 봐 좋아 저기요 네? 왜 자꾸 쳐다보세요? 네? 제 남친 자꾸 쳐다봤잖아요 안 봤는데 저희 벽에 있는 메뉴판 봤어요? 제 남친 보면서 자꾸 쑥떡거렸잖아요 남의 남자한테 관심 갖지 마세요 그쪽 남친한테 관심 없어요? 저희가 오직 관심 있는 이 떡볶이란다 맞아요 메뉴판 핑계로 내 남자 넘는 건 아니고? 네? 제 남자친구는 그쪽들처럼 돼지같이 먹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돼지요? 남의 남자 뺏고 싶으면 성황부터 하고 와요 뭐라구요? 고은아 왜 그래? 그게 자기야 이 사람이 나 치려고 해서 나 너무 무서웠어 무슨 일이에요? 아.. 자기가 밀쳐놓고 저 밀친 적 없고요 여기 CCTV 있네요 이거 한번 돌려보자 고은아 진짜야? 아니 난 밀친 적 없어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밀친 분은 안죄송하신가 봐요? 고은아 빨리 사과드려 계속 이렇게 나오신다 이거죠? 뭐 경찰서 갈까요?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아 진짜 어이없네 지금까지 말 안 했는데 너 진짜 질린다 뭐? 우리 헤어지자 야 죄송합니다 전 이만 야 어디가 뭐지? 엄청난 게 다 지나간 거 같은데 내가 떡볶이 당면도 쪄쪄 나도 당면 먹을래 먹고 싶어 음! 맛있지? 야 여기 이것도 있다 두부 나 이거 좋아해? 나 언점 좋아하지? 내가 김별이 와요 이거랑 햄이랑 같이 먹어요 이렇게? 이렇게? 맞아 그리고 안에 국물이 싹 들어오면서 살짝 맛있는 거지 음! 대박이지? 음! 음… 음! 으음 음 음 음 감사합니다.